허리 사이즈를 줄이는 운동 하린씨 오늘은 허리 사이즈를 줄이는 운동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스트레칭을 먼저 할 텐데 굉장히 간단한 스트레칭이에요 집에서도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자 우선은 11자로 서주시고 이 상태에서 만세해서 위쪽으로 팔을 뻗어 볼게요 그리고 손은 천장으로 총을 쏜다는 느낌으로 쭉 뻗어 볼게요 천장에서 누가 잡아 당긴다는 느낌 이제 오른쪽으로 쭉 넘겨 볼게요 이때 골반이 옆으로 빠지지 않는 선에서 오른쪽으로 쭉 넘겨 볼게요 그러면 옆구리가 지금 좀 타이트해지면서 옆구리를 늘려내는 느낌 들 거예요 조금 더 천장 쪽으로 쭉 밀어내 볼게요 자 사선 천장 호흡 크게 마시고 내쉴게요 자 이번에는 다시 돌아와서 왼쪽으로 가볼게요 옆구리 길어지고 겨드랑이 더 뻐근한 느낌 들 거예요 다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천천히 양손 내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